김장철이라 하고 있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파는 절임배추하고 생굴하고 그리고 김치 송도 온라인에서 구매했고요 굴은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폭먹는 거예요. 아이에요. 아 아 추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의 directions 세상 뭐오든 안주를 리뷰하는 에쥬가導기 어으 장프 выглядит.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장철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시국이 시국이고 혼술족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담가줄 김장을 담가주실 때 이제 이걸 하나 탁 떼가지고 아들, 딸 이래가지고 이렇게 쏙쏙쏙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모이주듯이 이렇게 하던 시절이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서글픈 현실인데 일단 김치 자체가 이제 담가 먹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요즘 대부분이 사 먹는 추세예요. 근데 이런 레트로로 이런 느낌으로 다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온라인에서 파는 절임배추하고 생굴하고 이제 굴철이죠. 그리고 김치 속도 온라인에서 구매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배달의 민족에서 보쌈만 주문을 했습니다. 파김치랑 마늘 준비했고요. 오늘 먹을 술은 바로 세종찰옥수수줍니다. 이거 원래는 이 세트에는 달달한 알바목걸리를 제가 추천드리는데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특이해서 세종찰옥수수 전통주 혹시 세종 사주는 분 있습니까? 이 통영생굴 산지직속 이거 1kg거든요. 1kg에 9,900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굴의 천국이죠. 엔젤 오브 코리아예요. 굴이 영어로 뭐지? 오이스터예요. 보통 유럽 같은 데나 가시면 굴 큰 거 하나에 막 만 원도 하고 2만 원도 하는데 2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단돈 9,900원입니다. 이 김치 속은 제가 1kg 주문했어요. 이게 두 포기에서 세 포기 정도로 담글 양이라고 하거든요. 새우젓 같은 건 안들어하고 멸치액젓으로 한 거 그냥 깔끔한 김치 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추는 이제 괴산인가 해남배추인데 요만한 사이즈 4개에 배추 4개에 15,900원입니다. 배추가 금치예요. 금배추입니다. 김치도 사먹기도 겁나 솔직히. 그죠? 자 그리고 이 김치 속은 1kg에 13,900원 주고 구매했어요. 아우 진짜 말이 길어졌는데 이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따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속 좀 풀고 먹을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막걸리 한 잔 세종 옥수수, 찰옥수수 막걸리 먹어보겠습니다. 참, 참, 참 이거 맛있는데? 알바막걸리처럼 달달하면서 굉장히 고소하고 옥수수의 고소함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거 보이면 사세요. 이거 맛있습니다. 공주 알바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100% 좋아할 거예요. 자, 가자. 배추가 잘 절여졌는지 한번 먹어볼게. 배추 엄청 다네. 해남배추가 유명한가 봐. 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염도를 1.4%로 일율적으로 맞추는 기술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정하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굴이 신선한지 진짜 궁금하거든? 굴? 굴은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 겁니다. 씨 오브 밀크. 이거는 어른 우유고요. 이거는 바다의 우유입니다. 딱 아연이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이거 먹으니까 아이언맨... 자, 그 다음에 이제 싸먹어보자. 가자, 가자. 고기 기름기 많은 부위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름기 많은 부위로. 이렇게. 김치가 속이 내가 보니까 무채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양념만 맞네요. 그래서 쪽파 같은 거를 여기다 잘라서 넣어서 같이 부벼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다 넣고 다 김치 하나 빠지면 안 돼,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부터 한 입 드세요. 아, 해요. 아, 아... 나 이거 양념 엄청 맛있는데? 응? 딱 내가 원하는 그 맛 있잖아. 원하는 딱 그 맛이야. 아... 배추가 안 짜서 좋아. 이야, 굴이 찌리다, 진짜. 굴. 굴 많이 넣어야지. 바다에 우유. 올해는 김장 꼭 담그셔가지고 이거 꼭 드세요. 아, 이거 맛있네. 아들, 아들 일로 와. 한 입 먹고 공부해. 아, 아들. 아들, 손에 묻어, 아들. 응, 손에 묻어, 아들. 1등하고 오겠습니다. 굴 좀 먹고 싶으면 굴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아, 진짜 굴이 너무 좋아. 난 진짜 굴이 왜 이렇게 좋냐. 전생에 굴에서 태어났나. 왜 이렇게 굴이 좋지? 석굴악 가면 심장이 벌렁벌렁하더라고. 아, 진짜 맛있네. 먹다 보니까 석굴 껍데기가 붙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세요. 이빨 딱 하면은 따다닥 부러집니다. 조심하세요. 첨, 첨, 첨. 난 오늘도 알코올을 쐬리면서 살아있음을 느낀다. 알코올이 내 몸에 지배될 때마다 살아있음. 이만큼 다 먹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김장 담궈서 넣어놓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김장을 이렇게 담궈. 자, 속 다 먹고 버리기 뭐하니까 이렇게 김장을 바로 담궈. 바로 담갔죠? 이렇게. 여기 이런데 이런데 이런 거 여러분 교두랑이 잘 씻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두랑이까지 깨끗하게. 맨날 겉만 씻고 교두랑이 안 씻으니까 냄새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두랑이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돼. 이렇게 김장을 담그면 됩니다. 아, 잡사봐. 아, 잡사봐. 사랑 얘기 안 할 테니까 잡사봐. 일단 먹어보고 얘기해. 잡사봐. 사랑 얘기 안 할 테니까 드셔보죠, 드셔보죠. 얼른 먹어봐. 내가 오늘 대신을 못 했어. 오늘 하나도 못 팔았어.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나 많이 줄 테니까 하나만 사줘.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밥 땡겨. 흰쌀밥 땡겨. 이거 하나 딱 묻혀가지고 이렇게 흰쌀밥 땡겨. 자, 이렇게 해서 밥 먹자. 쌀밥은 못 참잖아. 진짜 우리가 다른 건 참아도 햇반은 못 참잖아. 밥입니까? 햇반. 햇반을 어떻게 먹는 거냐면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요.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아무 의미는 없어요. 네. 아우, 진짜 맛있네. 이건 못 참지. 아우, 매콤하니. 아우, 진짜 김치에다가 곶절이에다가 이렇게 한 입 드세요. 이거만 먹어도 맛있네. 진짜 찐이다. 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김치롤을 만들어야 되겠다. 곶절이롤. 뜨거운 밥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제가 너무 먹고 싶고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판매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맛있게 한번 먹어봤는데요. 네. 솔직히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많으면 두세 번 한 번 정도 먹기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 놓치지 말고 이 세트 탁 해서 막걸리랑 같이 드셔보시면 후회를 안 하실 거예요. 최저 세트로 한번 구매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13,900원, 15,9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만 원 돈 좀 더 들어가. 무료배송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 돈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이거 혼자 먹고 이것도 두 개 먹고 굴 따로 시켜야 돼요. 먹고 나서 김장을 이렇게 담궈서 또 먹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다. 대신에 이제 배추가 워낙 금치다 보니까 배춧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배춧값 좀 저렴해지시면 여러분들 배춧값 저렴해지시면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추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티비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안조를 흘리려는 애주가티비 아 참피디입니다. 세상 모른 끝